오늘 본문 야고버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방에서 구원할 것이며 크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버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믿음의 길을 걷다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각기 저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이사요 53장 6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이미 타락하여서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뜻과 전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속에 의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즉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을 고집하면서 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우리는 미혹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으로 건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병 사태로 예배가 잘 안되고 막히다 보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를 몸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린 주의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일까지 차가 넘칩니다.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건면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시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건면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시험받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관찰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다가온 그 시험의 의미와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닥친 일을 진앙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른 신화라는 것은 신앙과 경의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했습니다. 지식과 간념으로 신앙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기도로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라고 권합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구역장에게 이야기하고 구역식 그들과 온 교회 함께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식 구역의 분위기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구역에는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뭐 응답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기도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구역에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미혹되어서 진리에 떠난 자들을 미혹된 길에서 구해내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미혹한 길에 빠진 자가 있다면 그를 돌아서게 하라 했습니다. 사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입니까? 여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지 않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시엔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 아비를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단으로부터 너희 유대 지도들이 지금 나온 게 아니냐 예수님이 바리시엔들에게 책마하고 있습니다. 서해간 바리시엔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사단에게 속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도리어 폭세 무민하는 이단의 개수로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시엔들에게서 서행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해간 바리시엔들에게 제상을 향해서 너희 아비인 마귀라고 일깨워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회귀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적인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단의 속임수가 아닐 수가 없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아는 것을 막는 일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주된 역할입니다. 문제는 왜 진리를 따라서 사단에게 미혹되어 망하는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담의 쪽으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얼마나 속았던지 복음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했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100%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강구했습니까? 노가범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구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이렇게 검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영원한 지옥 불못을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노가범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군대에 계신다는 자를 지휘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이미 마귀도 자기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보름이 무엇입니까? 배한목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참 행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지향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아비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바로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쓰레기를 꺾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놓치게 만들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나이금 사명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어서 참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 열심히 공부해서 돈만 잘 벌면 된다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즉 돈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결국 일종의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성공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유모를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돈은 많은데 자녀는 문제가 일어나고 돈은 많은데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돈은 많은데 건강에 문제가 와버리고 돈만 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해결은 그냥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 사람들에게 틀린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답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도착해 보면은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틀린 답도 빨리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엉터리 답을 놓고 계속 그냥 달려가게 만듭니다. 답답하니 점치고 굳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귀신도 생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틀린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또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보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복음보다 더 선행과 구제, 봉사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지요. 어떨 때는 복음보다 신비에 더 빠지게 만듭니다. 선행과 구제와 봉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선행과 구제와 봉사는 사단의 속임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망하는 엉터리 복음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인 것이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 이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칩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버드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폭이 넓다 이러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포용력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니 통탈할 노릇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면서 장세기에는 설화가 많다는 겁니다. 전설이 많다는 겁니다. 즉 지어낸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 모든 능력들도 그 제자들이 미화시킨 하나의 설라와 같은 것이 다 전설의 과양처럼 지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르드 목사를 파송했던 미국 북장로 교회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이 목사할 수 있다고도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짓된 복음들이 온 땅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교회가 반란을 일으키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도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온 세상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으니까 자연도 사람에게 순응하지 않고 위협적으로 인간들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로 간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됨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인 앞에 낮춰야 됩니다. 야호사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람 됨의 본분을 회복하여 참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더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세계명이 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은 세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만약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혼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랑은 영혼이 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끝나버린 것이지요.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받은 사랑은 영혼이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영혼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영혼구원을 받도록 기도하고 영혼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구원이 아들이 난다면 다른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축복을 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의 축복을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영혼구원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옥 백성으로 방치하는 찰나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홍수로 지금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먹을 것을 던져주고 음료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료수 먹을 것을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결국 죽을 것인데 지금 먹을 것이 무슨 송이며 물이 무슨 송이냐 어차피 곧 죽을 것인데 빨리 생명의 밧줄을 안 던지고 왜 이상한 것을 자꾸 던지느냐 이렇게 했지요. 생명줄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 일가, 친척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로 나가도록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세상에서 승부하는 것을 자꾸 던져주고 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곧 조금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되고 결국 다 소용이 없게 되는데 소용이 없게 되는 그것을 잔뜩 안겨준들 무슨 유익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줘야지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을 왜 자꾸 안겨주냐 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의 밧줄을 던져서 전도에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구원과 복음 전파가 아닌 목적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헛던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미혹받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리자 중에서도 간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지사 중에도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바로 니굴라 집사입니다. 니굴라 집사는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요한계출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했습니다. 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와 사프레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실종하는 사람들,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했습니다. 여기서 미혹되었다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혹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착실하게 믿지 못하고 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서 나왔다 들어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는 대적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누가 돌아서게 하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도록 도와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도록 건면하고 기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혹된 일이 일어나느냐? 왜 진리의 기둥과 터대는 교회에 와서 진리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른 자가 되고 방황을 하느냐? 그 이후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그 안에 있는 욕심의 미혹이 되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혹이 어디서 오느냐? 그 미혹이 바로 사당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원과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에 사로잡히는 자들도 자기 혈심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의 보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디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스 2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내 지식과 깨달음과 결단으로 믿게 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결단하게 된 거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느낌을 따라서 믿음을 해적하고 받아들이니 내 공로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믿은 것인데 내 힘으로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결하고 착해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귀족화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특별하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다가 미혹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자기 욕심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심정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건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된 자들을 붙잡고 바른 진리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건면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방황한 십년들을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건면하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했습니다. 간단한 사회같이 많은 진리를 떠난 자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거창한 사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돌아오는 자의 자신이 죄의 영세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암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에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의 영혼도 많은 죄를 사암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미혹에 빠진 자를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의 죄도 덮어지고 또 나의 죄도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성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양육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성장시키도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장권찰은 구역식구들을 놓고 잘 살펴서 돌보고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도록 성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염병 사태 이후에 MZ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자원계 할 것 없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전염병에 노출 때 맞는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보내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굳어져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의 후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하는 주일학교 사들을 위해 기도를 위해 우리가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십년들이 믿음을 갖고 자라서 창상한 성인이 되어서 주의 나라와 복원과 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후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유럽처럼 그야말로 교회는 텅텅 비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나는 나밖에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극의 땅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획을 했을 때 이를 위해 기도하고 복원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를 쓰고 기도하며 성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훈련과 영광의 멸력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진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주의 나라와 복원을 위해서 영원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고 또 중보 기도하게 되시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